얘들아 잘자 뭐야 뭔가 나를 문거 같은데 벌레가 있나 잘못 먹었나 이 녀석이 멈추질 않네 진짜 이러다가는 병기통이 부서지겠어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해 아침에 먹은 감자튀김 콜라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점심 때 먹은 군고구마 호떡 코빵 어묵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저녁에 먹은 피자 햄버거 치킨 짜장면 보쌈 김밥이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설마 많이 먹었어 아닐 거야 이 정도도 안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애들도 다 자라 올라갔고 오랜만에 나 혼자 할만한 시간을 가져볼까 맥주야 니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자 이제 맥주를 들고 허니꿀꺽 해볼까 여보 나왔어 이번에 할로윈 파티에서 우리가 입은 옷을 내가 가져왔다고 스파이더맨 위상이라는데 아주 보면 놀랄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응? 어디로 범인소리가 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도 나는 빈집 터리를 하는 빈집 터리봄이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무래도 이 집에 나무도 없나보군 응? 이야악 뭐야 쓰러져 있잖아 아이 빈집인 줄 알았는데 뭐지 자는 건가 야 야야 야 흐흑흐흫흐흐흑! 잘 자고 있군 뭐 그런 김에 좋은 거라도 하나 건지고 가야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흑흑 응? 으응? Being själv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집 구석에 이렇게 돈이 될만한게 하나도 없어 다른 데를 더 찾아봐야겠어 이 방은 여자아이 방이로구나 여자아이 방은 훔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초등학생들은 화장품도 비싼 거 쓴다니까 한번 뒤져볼까 뭐야 머리에 뭐가 달라붙다 뭐야 뭐야 사람이 거꾸로 야 이상아 어디가요 제가 분명 괴물이야 괴물이 분명 엄마 아빠 아무래도 슈퍼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아요 제 손에서 거미줄이 나간다고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여보 점프력도 엄청 높고 엄청난 슈퍼파워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거미처럼 천장을 기어다니고 있잖아 징그러워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거미줄이 나가는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다니면 우리가 슈퍼히어로인 걸 들이킬 거 아니야 그래서 할로윈 때 입으려고 샀던 이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지 이걸 쓰면 모를 거야 자 모두 입으라고 오 오 여보 아주 어울리는데 어때 내 미모가 너무 가려지진 않아? 다 가려진 거 같아 그게 훨씬 보기 좋은 걸 아 말인가 좋아 좋아 얘들아 이렇게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으니까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 것 같구만 음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도시를 알보해 볼까? 좋아 일단 건물 위에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되는 거 맞을까? 아무래도 아빠 걱정이야 내가 먼저 출발해 볼게 리아야 한번 해봐 잘 보세요 이렇게 먼저 거미줄을 걸고 오 가는 거예요 그럼 가봐 괜찮아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살아있는 거 맞아? 와 저기 날 갈고 있어 오케이 요로로도 한번 용기 있게 가보라고 자자 가면 가볼게요 응 떨어진 거 아니야 부딪혔어 여보 그럼 나도 나도 해볼게 나한테 걸지마 어 나 무서운데 따아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자 이번엔 내가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쑥쑥 올라가서 쭉 쭉 쭉 어 어 쭉 쭉 야 어딨든지 갈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데 스파이더맨이 진짜 된 것 같잖아 쭉 이야 귀여워 귀여워 음 음 음 도시는 안전한 모양이군 도시는 안전한 모양이군 응 갑자기 왜 저희가 히어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응 응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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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자 스파이더맨 가득돌 출동이다 으아 은행이야 은행 쭉 쭉 쭉 쭉 으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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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도대체 뭐야 태양에 힘을 얻으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가 돈 내놔 내 연고비용이나 내놔 오 어 시민을 잡았어 에 얘들아 빨리 거미줄을 발사하자 발사해 아 뭐야 아 이것들은 뭐야 일단 도망가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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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아 이 녀석들은 뭐야 거미인간 하 너희들이 뭔진 몰라도 슈퍼히어로 그런 느낌인건가 으음 시민을 불러줘 이 돼지야 리아야 니가 먼저 가서 공격해 가자 이 녀석이었겠구나 하 어 어 리아야 잘 피해 어 어 어 어 리아야 이 녀석 엄청나겠어요 리아야 나 잡고 있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안om 리아야 나 허허헣 허허헣 이거 BUR 의 난 나갈거야 난 나갈거라구 못 간다 노는 막기만 하면 돼 야 난 안되겠다 거미олот 사우 서아 앗 휴양. 가 살았구나! 이러면. 이럴, 이럴가. 안데. 리알을 도와줘야돼! 오, 노오오오오오오오! 야오오오오! 이녀석이. 당신놨다! 우리 오빠를 돌려줘! 너네 오빠, 미국 갔어, 이녀석아. 야아!!! 아옹! 저 옥스퍼스 아저씨를 막아야해! 이번엔 네 녀석이다! 너네 오빠처럼 미국이 나가라! 야아아악! 여로로! 도망쳐! 안 돼, 여보 너무 강한 거 같아, 우리 말 도망치자!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공격을 하자! 도망쳐, 도망쳐! 어딜 도망가느냐? 그대로 도망을 간다고! 그럼 이 느린 본 녀석을 잡아가야겠구만! 어? 히야! 어? 일로와! 도망치라고! 여보! 여보! 어! 너의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옥상으로 따라와라, 이 녀석아! 이하! 살려주세요! 올라가서 내가 구해줄게, 여보! 좀만 기다려! 촥! 촥! 어휴! 엄청 높이도 올라갔구만! 으! 촥! 으아! 과연 거미인간은 여기서 떨어뜨린다면 살까 죽을까? 어! 여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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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거미인간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왜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실험해봐야겠는걸? 우리 와이프기 때문이야! 뭐? 어허! 남자 아니었어? 여보 거미줄 있잖아! 거미줄쓰! 딱 떨어지면 거미줄 써! 알겠어! 아! 해보시던가! 여보! 이 녀석이! 넌 용서할 수 없다! 널 떨어뜨려야겠어! 움직일 수 없잖아! 안 돼! 안 돼! 아! 다행이야! 떨어지진 않았어! 어, 얘들아! 괜찮니? 어허! 어허! 아빠! 저희는 죽을 만큼은 아니다! 어허! 어허! 다행이야! 그 문호 아저씨는 우리가 무찔렀단다! 이제 걱정하지마! 다행이네요! 다코야끼! 다행이에요! 음.. 그래 그래! 어허! 어허! 살려주세요! 어허! 여보! 아무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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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은 내게 맡기고 쉬도록 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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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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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폼도 저런 똥폼이 없네! 어허! 나도 스파이더면 말고 아이언맨 될래! 아무래도 지구는 아이언맨이 지켜줄 것 같군! 우리는 집에 가볼까? 자!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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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